오늘의 바리스타 이공입니다. 엄마는 카페모카주세요. 여기 있덩. 화창한 날씨에 기분이 좋아서 닭구 혓바닥이 하트 모양이 됐어요. 시원하게 냉수 한 사발 마시고 실컷 뛸 거예요. 그런데 햇빛이 너무 쨍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뛰었답니다. 헤헤. 왜 저는 조금만 뛰었을 뿐인데 이렇게 숨이 찰까요? 이럴 땐 신내로 들어가서 쉬어야 해요. 옆에 앉은 새로운 이모가 간식을 들고 있어서 조금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궁금하기만 해서 맛만 보는데 자꾸 엄마는 받아왔으면 먹어야 된대요. 남기면 민망하다나 뭐라나? 요즘 추워져서 그런지 자꾸만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 기분 앞으로는 운동 열심히 해서 체력을 좀 길러봐야겠어요. 이모 삼촌 여러분 점점 추워지지만 함께 운동하고 건강관리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일 레이터 점점 추워지게 되면 AAA